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음란이 섬기던 수염소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이 섬기던 숫염소들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련이라 여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염소를 제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숫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나 속죄죄, 속건제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방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뿔달린 황소나 숫염소, 숫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제물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여호를 피하여 무학과 나무에 숨고 무학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을 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후에 양은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대속제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길러서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받침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를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짐승들을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숭배 대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특히 숫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짐승인데 수메르 문화, 애굽 문화, 헬라 문화에서 신성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도 역시 숫소를 숭배하는 애굽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수염소들을 제사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염소들은 사이르라고 하는 뿔 달린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르는 털이 많고 뿔이 큰 숫염소인데 염소의 귀, 뿔, 목을 가진 목축의 신이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티로인데 얼굴은 남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뿔과 귀와 몸은 숫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사티로는 술과 호색의 신, 바쿠스를 따르는 숫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털이 많고 힘이 좋고 색욕이 넘치는 뿔 염소를 상징했는데 호색과 난폭의 신입니다. 실상 숫염소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그들의 축제에 마지막으로 난잡한 무리색서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교도들의 남성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숫염소의 정력과 호색함과 난폭함과 거친 남성적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킹잼스 버전에서는 숫염소들을 악귀, 데블즈라고 번역했습니다. 짐승 숭배 사상은 마귀를 숭배하는 악령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 있을 때처럼 절대로 뿔 달린 황소나 털 많고 뿔 달린 숫염소를 음란하게 섬기지 말고 오직 황소나 염소, 양은 그들의 죄를 대족하는 희생물로 여호와께만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또다시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인 황소나 숫염소를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처럼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음란하고 포악한 숫염소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호색한 마귀의 형상인 숫염소를 숭배하겠는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 중간지대는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숫염소를 세상의 성공 아이템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적당히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는 종종 숫염소를 엿보면서 살면 어떨까요 남성들은 터프하고 정력적이며 힘이 좋은 숫염소를 로망으로 삼고 여자들은 터프하고 정력적이며 나쁜 남자의 매력을 주는 숫염소를 역시 허무하는 세상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숫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숫염소의 사악한 매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